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자 기존 업계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대기업의 시장 진출 범위를 논의할 예정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친기업 기조를 보이고 있어 갈등을 쉽게 봉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형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위치한 금융연수원 근처에 중고차 매매업계 종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했는데 이를 철회해달라며 집단 행동에 들어간 겁니다. 이들은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물량을 싹쓸이해가는 등 독과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인해 기존 업계 종사자들이 생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매집을 하면서 현대기아차가 신차를 조정을 할 수 있고 중고차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완성차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거기에서 속수무척으로 매집을 모하고 잠식해 나갈 겁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정부가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사업자 등록증 반납과 현대글로비스 중고차 경매 불참 등 배수해진을 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친기업 기조를 보이고 있어 차기 정부가 이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대기아차 등이 제시한 중고차 매매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결국 상생안 등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대차를 필두로 완성차 업계가 자체 점유율 제한 등 기존 업계와의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기존 업계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대기업의 시장 진출 범위를 조정할 여지를 남겨놓으면서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간 상황. 기존 업계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영근입니다.